그러니까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료 같은 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? 그때 닥치면 그때 가서 돈 주고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무슨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미 다 내 돈 생돈 주고 다 했는데 그걸 왜 들어야 돼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. 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잇몸뼈 이식을 할 때 치과보험이 없어도 보험료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험을 들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게 이제 2006년 고전후나 고 이전에 들은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들으신 분들 중에서요. 있죠? 있어요. 네 수술 특약에 그 골이식 특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고리이식 할 때도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. 이제 단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제외라는 항목이 있다면 청구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 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이 수술 특약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확인해야겠네. 뼈 이식 비용도 임업료를 받을 수가 있네요. 꼭 한번 체킹하셔야 돼요. 네 맞아요. 돈이 되는 꿀 정보 다음은요? 제품명을 확인하라고요. 제품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?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치과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가 연속성이 깨지게 되는데요. 그 임플란트가 만일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될 때 어떤 걸 심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때 내가 어떤 임플란트 제품을 어떤 길이로 어떤 너비로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다른 치과로 옮기더라도 그 임플란트를 치료 받거나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환자한테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제품서를 주시죠. 그렇죠. 그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걸 갖고 계세요? 안 주던데? 저는 받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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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많은 게 종이로 해주는 거. 받았습니다. 아니 이거는 스웨덴 거고 이거는 일본 거고 이거는 독일 거고. 그리고 저는 심어주기만 했지. 안 줬어. 안 주셨어요? 네. 혹시 선생님 나 이거 모르시겠어요? 여쭤봐도 선생님 모르세요? 모르죠.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일 때는 이런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족보가 있습니다. 그걸 보고 유추하는 거죠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